881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2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에 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에 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88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지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몇 호선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4호선을 탔어요. 가방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884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영등포 시장 근처예요. 네. 곧 그쪽으로 소방차를 보내겠습니다. 885번 문제입니다. 88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병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진료해요? 오후 7시까지 진료합니다. 886번 문제입니다. 네. 서울 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887번 문제입니다. 네. 공항버스 안내센터입니다. 시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시청 앞에 공항버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600번을 타세요. 30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8번 문제입니다. 영수씨. 영수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889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301호에 사는 하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제 밤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만 나와요. 그래요? 가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나봐요. 내가 수리센터에 전화해 줄게요. 890번 문제입니다. 어? 라디오가 왜 안 켜지지? 어디 봐. 진짜 안 되네. 아, 전기 플러그를 안 꽂았잖아. 어? 정말? 자, 전원 버튼 눌러봐. 이제 될 거야. 와, 나온다. 고마워. 89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하철에 서류 봉투를 놓고 내린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내야 하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어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892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서울 식당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 7시에 예약을 좀 하려고요. 네, 모두 몇 분이세요? 열두 명이에요. 식사는 뭐로 하시겠어요? 불고기로 하겠어요. 893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뭘 찾으세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구두는 어떠세요? 치마나 바지에 다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 신어도 예뻐요. 예쁘긴 한데 굽이 너무 높아요. 저는 많이 걸어다녀야 하니까 굽이 낮고 편한 구두를 사고 싶어요. 894번 문제입니다. 이 장갑 얼마예요? 1만 2천 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만 원만 주세요. 895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바지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비싸군요. 이 셔츠는 얼마예요? 그건 8,000원이에요. 이 양말은요? 양말은 한 켤레에 천 원입니다. 그럼 셔츠 한 장 하고 양말 두 켤레 주세요. 896번 문제입니다. 매일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 해요? 과일하고 야채를 사려고 해요. 파키스탄 요리를 만들 거예요. 897번 문제입니다. 전화 카드 있어요? 네,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5,000원짜리로 주세요. 신문은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신문도 같이 주세요. 898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만 5,000원이에요. 2만 5,000원이에요.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신어봐도 되지요? 네, 신어보세요. 899번 문제입니다. 4시에 시작하는 영화표 있어요? 네, 있어요. 몇 장 드릴까요? 석 장 주세요. 얼마지요? 한 장에 7,000원이니까 모두 2만 1,0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900번 문제입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옷장을 사러 가구점에 갔었는데 값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럼 중고 가구점에 가보세요. 901번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중고 가구점에서 책상을 하나 샀는데 값도 싸고 품질도 괜찮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중고 가구점에 가봐야겠네요. 901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일회용 종이컵 값으로 50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902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생선 한 마리에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입니다. 두 마리 사시면 9,000원에 드릴게요. 그럼 두 마리 주세요. 90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딸기 한 상자에 얼마예요? 큰 건 만 원이고 작은 건 6,000원입니다. 작은 거 한 상자 주세요. 904번 문제입니다. 손님, 이건 어떠세요? 모양은 예쁜데 너무 작아요. 책을 넣어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건 책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더 큰 걸로 보여 주세요. 학생이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건 이쪽에 있어요. 905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저기 앞에 걸려 있는 셔츠. 다른 색깔도 있어요? 아니요. 색깔은 까만색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에요. 값도 싸요. 글쎄요. 좀 더 밝은 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906번 문제입니다. 여자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예쁜 장갑을 사주는 게 어때요? 아, 그게 좋겠네요. 꽃도 같이 사세요.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럴게요. 907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파란색 치마는 어떻습니까? 색깔은 좋은데 너무 짧아요. 더 긴 것도 있어요? 아니요. 파란색 긴 치마는 없어요. 하얀색 긴 치마는 있는데요. 하얀색은 어떠세요? 그것도 예쁘네요. 그럼 그걸 한 번 입어 볼게요. 908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면 다섯 개 들어있는 거 한 팩 하고 비누 두 개 주세요. 909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여름 양말 있어요? 네,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골라 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네 결례에 5,000원입니다. 91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보러 왔는데요. 조깅할 때 신으려고요. 이건 어떠세요? 발도 편하고 가벼워서 오래 걸어도 무리가 없어요. 색깔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다른 색깔도 있어요. 여기서 골라 보세요. 911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꾸어 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912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바지 좀 사려고요. 정장 바지를 찾으세요? 아니요. 일할 때 입는 편한 바지를 찾아요. 이건 어떠세요? 편하고 따뜻해서 많이들 찾으세요. 913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여행사입니다. 제주도 여행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발 날짜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3박 4일요. 914번 문제입니다. 비누하고 샴푸는 어디에 있어요? 5층 목욕용품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서 치약하고 칫솔도 팔지요? 네. 거기서 양말도 팔아요? 아니요. 양말은 3층 의류 매장에서 팝니다. 915번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사입니다. 중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려고 합니다. 언제 출발하실 예정입니까? 7월 5일 오전요. 왕복으로 하시겠어요? 편도로 하시겠어요? 왕복으로 할 거예요. 돌아오는 건 7월 10일 오후 비행기로 해주세요. 916번 문제입니다. 리키 씨,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연장하실 거예요? 네. 이 집에서 1년 더 살고 싶은데요. 그럼 월세를 5만 원 더 올려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작년에 제가 싸게 새를 놓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5만 원을 더 낼게요. 917번 문제입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난로를 샀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918번 문제입니다. 반방 씨, 이번 달 월세내는 날이 지났는데, 언제 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이번 달 월급을 아직 못 받았어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집세내는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 919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전기요금을 못 냈어요.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고 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5만 원요. 이번 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920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921번부터 960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타이when 이번 주에 가입해 봐. 다시